근데 In The Dark, 여기서부터 약간 느낌이 나는 게 냄새가 좀 나요. 댄스의 냄새가 좀 나네요, 벌써부터. 네, 맞습니다. 또 댄스를 곡에 또 넣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아니, 욕심이라기보다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춤추고. 알겠습니다. 자, 2021년이요, 소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획 혹시 혹은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짜 오래 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제가 선배님을 존경하는 이유고. 오래 음악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올해는 좀 제가 먼 미래 꿈일 수도 있는데, 5개 국어 하는 게 꿈이에요. 언어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지금 몇 개 국어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어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슬슬 발돈 걸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5개 국어예요? 그냥 더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 예. 그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영어부터 한번. 네, 영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해보는 걸로. 다음에 영어로 한번. 저랑?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대체 나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영어 인터뷰가 안 되거든요. 할게.